뿅! 보험왕님! 제가 치매보험만 가입되어 있는데 제가 보험을 가입을 해야 될까요? 그리고 국내 모든 보험회사가 제가급여 보험이 있는데 과연 어느 부분을 중점적으로 가입을 해야 될까요? 보험왕님 알려주세요! 알려줘! 보험을 사랑하고 보험인으로서 보험을 쉽게 알리고자 하는 다같이 에브리바디! 보험왕입니다! 구독자님, 미래구독자님 감사감사 감사드립니다! 자, 제가급여 보험 2년 전부터 라이나 생명에서 출시가 되면서 KB 손해보험이 손해보험사에서 최초로 출시가 되었죠! 지금은 모든 보험사에서 있을제 집가, 제가급여 혹은 시설급여 보험이 판매가 되곤 합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급여, 과연 어디 회사를 중점적으로 어떤 부분을 주의있게 본 다음에 가입을 해야 될까요? 자, 치매보험 같은 경우는 2019년 전에 치매보험이 많은 사람들이 가입을 했는데요! 치매보험은 생압이나 진단, 말그대로 치매로 인해서만 보장이 되고요!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전혀 보장을 해주진 않습니다! 특히 경증, 중증도 중증! 특히 중증은 시대아점수 3점인데요! 저 보험왕도 예전에 치매보험 정말 많은 사람 가입을 시켜드렸는데 중증으로 인해서 생압비를 받은 사람 질까지 단 한 명도 없었다는 겁니다! 반대로 보험회사는 치매보험 정말 많은 사람들을 유입을 하면서 가입을 하고 있고 또한 손해율이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보험회사는 영업실적이 정말 많이 나오고 있었죠! 자, 2019년 이후에 일단은 지금 현재 2년 전부터 제가급여보험이 출시가 되면서 기존에 단순히 치매로 보장이 됐던 가입자분들이 전부 다 해지하고 다시 제가급여, 시설급여로 가입을 한다는 거죠! 단순히 설명드리면 치매는 치매만 보장이 되지만 제가급여는 우리 경증, 중증도 중증, 치매도 보장이 됐고요! 자잘한 질병, 자잘한 상해서부터 중대상해, 중대질병, 몸이 불편하신 어르신분들이 신청이 가능한데요! 특히 65세 전에는 예전에는 노인성질환이죠! 21가지에 대해서 진단을 받고 6개월 동안 호전이 되지 않아야 장교양 등급 수급자로 신청이 가능해졌죠! 하지만 지금 현재 23년도에는 두 가지가 더 추가가 되었어요! 루겔병, 다발성 경화증, 총 23가지 진단을 받고요! 그 다음에 6개월 동안 호전이 되지 않아야 국가, 노인 장교양 보험 제도를 이용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반면에 65세 이상 어르신분들은 남녀노소 누구나 불문하고 65세 이상 어르신분들은 장교양 등급 신청이 가능한데요! 특히 몸이 불편하신 분들, 우리 장교양 등급 신청할 때에는 2주 이내에 공단에서 한 명이나 두 명이 나오는데요! 여러가지 65개에 대한 인정조사를 실질해서 점수를 매기는데 기존에 우리가 뼈마디, 특히 정형외과 쪽이죠! 대표적으로 관절 수술이나 인공관절, 아니면 허리 디스크나 수술이나 진단, 협차, 아니면 손목터널 중후군, 우리 팔 안올랐을 때 50개월이죠! 아니면 회전공개 파열, 여러가지 뼈마디, 정형외과 쪽으로 진단을 받고 수술한 내용이 있으면 진단서나 의사소견서, 차트를 공단에 제출하면 플러스 알파로 가선점을 매겨서 최소한 4등급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장교양 등급 신청이 되면요! 15%는 본인부담금, 85%는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는데요! 여기서 재가급여, 집에서나 아니면 우리 요양보험센터에서 우리가 의료서비스를 받고자 할 때는 6가지 항목이 있어요! 방문요양, 방문간호, 단기보호, 주야간보호, 아니면 우리가 복지용구 이러한 여러가지에 대해서 월 1회라도 이용을 하게 되면 우리가 가입한 금액만큼 재가급여 보험에서 매월 생활비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라이나는 매월 70만원, 훈구세명은 63세까지 90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한데요! 오늘 저 보호망은 중점적으로 얘기할 부분이 바로 라이나생명이에요! 자, 타사도 있지만 저 보호망, 라이나생명 전속 설계사도 아니고 판매사원도 아니에요! 지금 현재 손해보험, 생명보험 모든 보험회사에서 재가급여 보험이 판매가 되고 있지만 중점적으로 체크할 부분이 첫번째는 가성비, 보험료예요! 물론 타사도 저렴하지만 라이나생명 같은 경우는 재가급여, 시설급여 두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가 있다는 거죠! 반면에 다른 모든 보험회사는 재가급여와 시설급여 두개 다 세트로 가입을 해야 되다 보니까 보험료가 비쌀 수밖에 없다! 그래서 라이나생명이 보험료가 매우 저렴하다는 거죠! 자, 두번째로는 모든 보험회사가 진단을 받고 딱 10년간만 보장을 해줘요! 반면에 라이나생명은 진단일로부터 90세까지 보장을 해주기 때문에 손해율이 매우 높은 걸 감안하서라도 라이나생명이 90세까지 보장을 받는 게 매우 큰 장점이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40세 내열가 진단을 받았어요! 그러면 라이나생명 같은 경우는 50년간 매월 70만원씩 90세까지 장수한다고 생각하면 일단은 90세까지 총 4억 2천만원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하지만 타사 같은 경우는 10년 120회만 보장이 되다 보니까 70만원이면 거의 8400만원 받고 끝난다는 거죠! 자, 세번째로는 라이나생명 같은 경우는 중간에 사망했을 때는 계약자 적립금, 책임준비금으로 인해서 해지 환급금 기준으로 다시 계약자한테 돌려주는데요! 타사 같은 경우는 사망보험금 달랑고자 겨우 50만원이나 100만원밖에 지급이 안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장점에 대해서 L사 치매보험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재가급여 3월 13일날 시설급여보험이 타사처럼 똑같이 나오는데요! 이러한 큰 장점이 있는 라이나 재가급여보험! 라이나생명 3월 31일까지 판매가 되다 보니까 무조건 이번 달 안에 60세까지는 70만원, 61세에서 75세까지는 50만원 가입금액을 설정할 수가 있으니까 보험료 저렴하죠! 재가나 시설, 둘 중에 하나 선택할 수가 있죠! 중간에 사망했을 때는 계약자 적립금, 납입했던 보험료를 돌려주죠! 마지막 네번째로는 20년 납입이 통상 많이 하는데요! 20년 납입 이후에 해지시에도 납입한 원금대비 이자까지 최대의 108%라는 어마어마한 황금류를 젊었을 때 가입하신 분들은 황금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연세 드신 분들이 20년 납입해도 108%는 좀 심하구요! 80%에서 90%정도 납입한 보험료의 황금류를 자랑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타사도 매우 큰 장점이 있지만 그래도 10년간 받는 것보다 90세까지 매월 사고 우려먹듯이 연금복권도 아니고 매월 70만원씩 나오는 건 매우 큰 장점이 있다는 거죠! 자! 우리가 40세 기준으로 내열관 진단비, 허율성 심장 진단비, 암 다음에 가장 많이 하죠! 자! 내열관 허율성 이대질병은요! 확률이 22%의 확률이에요! 자! 내열관 진단! 40세 남성 여성 기준으로 20년나 100세 만기 2000만원 기준으로 했을 때 보험료가 25,000원 정도 나오는데요! 40세 기준으로 제가 급여보험 가입을 해도 25,000원에서 30,000원 정도 나온다는 겁니다! 자! 내열관 진단! 아이 60서부터 69까지죠! 질병코드 10개! 진단받고 2천만원 일시금으로 받는 게 좋겠어요? 아니면 40세 기준으로 내열관 진단받고 장기요양 등급 신청해서 40세부터 90세까지 50년간 매월 70만원! 1년이면 840, 10년이면 8400만원이에요! 근데 50년이면 무려 4억 2천만원! 내열관 진단비 똑같은 보험료로 2만 5천원 정도 납입을 하는데요! 내열관 진단비 2천만원 받는 게 좋겠어요! 21배인 4억 2천만원! 90세까지 살아있다는 전제하에 4억 2천만원! 21배의 진단금을 받는 게 좋겠어요! 저 보험료로 2만 5천원은 수자를 선택할 것 같아요! 내열관 진단비 3년간 진단비 요즘에 많이 가입하잖아요! 그러면 3월 31일 이후에 보장이 축소하고 되기 전에 매월 70만원! 40세 기준으로 50년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4억 2천만원까지! 재가급여! 엘사생명도 나쁘지 않다는 겁니다! 자! 가입본 하나 후 보상관리! 초심을 잃지 않고요! 열심히 일하는 보호망이 되도록 노력할게요! 자! 오늘 보호망의 한 주평은요! 내열관 진단비 2천만원! 4억 2천만원! 21배의 재가급여! 특히 3월 31일까지 엘사생명 재가급여가 짱이다! 짱이야! 절대 인 Mau생 proving! 아유!